드라이브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둘 그렇지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배우잖아요 드라이브 배우면 자마 더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드라이브를 걸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공이 빨라지면 안 돼요 빠른 공을 내가 이렇게 딱 멈출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스핀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앞쪽으로만 가면 스핀이 안 먹어요 하나 이제 다리 눌렀다가 하나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서 허리를 조금씩 돌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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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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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라켓이 이렇게 너무 많이 열리는 것보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아직은 내가 뭔가 딱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굴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가 먼저 누르고 나오면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너무 앞으로 많이 가면 안 돼요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여기 그렇죠 파점은 이 공보다 살짝만 낮게 내린다 생각하면 돼요 이 라켓은 얘는 많이 내릴 수 좋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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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фф 그렇지 그렇지, 빨리 persuasionSoja 멀리 그렇지, 멀리 그렇지 쭉, 조금 더 멀리 그렇지 pattern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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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訂 셋 다 다다다다 이렇게 요정도는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는데 조금 더 느낌을 이렇게 뽑아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좀 강하게 갈게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안돼 그러면 회전을 주면 공이 길어지거든요 쭉쭉쭉쭉 이런 느낌이지 탁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렇지 쭉쭉 가는거에요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쭉쭉 그렇지 자 느낌을 다리까지 갔다온다 그렇지 자 다리까지 갔다와요 오케이 쭉쭉 지금 좋네요 지금 지금 또 괜찮아 괜찮아 다시다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허리 돌려주면서 하나 둘 쭉쭉 그렇지 뽑아 올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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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그렇지 쭉 준비 빨리 해야 되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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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텨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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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렇지, 좀 더 빠르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또 준비하고, 쭉 쭉,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연습하는거 반복적으로 하나, 다시 무릎 허리 그렇지 그렇지, 또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쭉 멀리, 그렇지 또 바로 준비 그렇지 쭉, 쭉, 쭉 준비하고, 잘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멀때 더 앉아야돼 그렇지, 그게 아니고 딱 빼야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배우고 있는거에요 뒤로 돌려서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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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쭉 쭉 쭉 쭉 쭉 계속 뽑아 올려요 좋아 좋아 또 준비해야지 그렇지, 또 잘했어요 어디가 제일 아파요? 거기가 아파요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공이 오면 이렇게 지면을 누르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 타점은 공보다 낮게 맞는 느낌은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가요 쭉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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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요 그렇지 허리 돌렸다가 나오면서 허리도 같이 돌려요 그렇지 쭉 쭉 쭉 더 멀리 보고 쭉 쭉 쭉 허리 더 돌렸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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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 나이스